네, 안녕하세요. 가북도사입니다. 오늘은 로블룩스에서 트레버 앤더슨, 바로 사이렌 헤드 친구들로 상황극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이렇게 대기실에 오시면 여러가지 괴물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롱홀스, 이거 퀄리티가 괜찮아요. 제가 원래 하던 그 트레버 앤더슨 크리처, 그 게임보다도 조금 더 롱홀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 아, 이 친구 이름 먹었더라? 아, 제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는 치킨고스트. 오, 치킨고스트 친구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오, 비켜, 비켜, 비켜. 음, 그 다음에는 카툰도. 카툰독 다음에 해볼까요? 오, 뭐야, 아이고. 카툰독도, 오호, 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카툰캣과 한번 같이 걸어내 볼게요. 카툰캣 안녕. 어, 여긴 어디지? 여기는 좀 이따가 한번 일단 스킨들을 다 보호드리고 난 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카툰캣. 오, 와. 카툰캣도 이렇게. 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밀치지마. 카툰캣도 이렇게. 오, 점프를 하면은 막 손을 하늘 위로 신나게 만세를 막 해요. 만세. 안녕. 오. 너는 왜 카툰캣이 달라? 이 친구는 카툰캣 매드? 카툰캣 매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 라이트헤드. 오, 이거 지금 완전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거 누가 봐도 가로등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그 다음 또 뭐야. 오, 사이렌헤드. 오. 역시 라이트헤드와 많이 닮아있어요. 이 친구는. 그 다음은... 뭐지, 뭐지, 뭐지? 어, 나 변신할래. 어, 본스위즈? 오, 이 친구. 이 친구도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그 다음은... 요요. 나 요요로 변신할래. 오, 요요요요. 요요. 변신. 와, 오. 요요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막 이렇게 앞, 뒤로 막 흔들립니다. 오, 요요 친구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 그 다음은... 아, 코스튬맨, 코스튬맨. 나 코스튬매로 변신할래. 오, 나이스. 아니, 근데 코스튬맨으로 변신을 했는데 코스튬맨은 살짝 약간 좀 근육질 같아요. 근육이 좀 빵빵한데요? 와. 어, 이건 또 뭐야. 오, 여기에는 사이렌헤드. 우드, 다크, 새도우. 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와우. 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사이렌헤드 친구들로도 변신할 수 있네요. 오, 내가 좋아하는 다크? 이건 또 뭐야, 우드인가? 오, 이런 식으로 사이렌헤드 친구들도 많고 이 게임 생각보다 괴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자, 저기 흰색깔. 어, 아니다. 흰색깔 말고, 여기 초록색깔부터 가볼게요. 초록색엔 뭐가 있을까? 와우. 살짝 뭔가 이렇게 카툰캠 매드로 변했는데 좀 희귀한 스킨을 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에 빨간색깔 막 빔이 나옵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데이 17? 데이 17인가요, 여러분, 이거? 데이 18? 데이 17? 약간 좀 이렇게 로블록스 게임 안에서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 여기에 완전 친구들 많아, 친구들 완전 많아. 이야,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나도 들어갈래. 여기에 지금 이 집안에 인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잡아먹고 싶은데 카툰캠 매드가 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갑니다. 야,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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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네. 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요. 어, 이 친구는 또 뭐야. 아니, 이렇게 큰 친구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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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자이언트 친구한테 튕겨가지고 이상한 대로 막 날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저 자이언트 괴물 친구들은 어떻게 풀리하는 거지? 이 구석에 있나? 야, 매드 비켜봐. 여기도 아니고. 음... 그러면 뭔가 저쪽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사이렌헤드 친구들이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와서 점프, 점프. 오, 여기 있다. 더 자이언트. 오케이. 여기구나. 야,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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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어, 뭐야. 오? 나, 나, 나 갈래. 자이언트로 변신. 변신시켜줘. 이야. 나이스, 좋아. 오, 여기에 자이언트 친구도 이렇게 많네.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는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약간 데이 18, 데이 17 일 것 같고 브레이킹 뉴스. 아, 저 친구가 브레이킹 뉴스. 이 친구가 데이 17. 이 친구 버드와처. 어, 버드와처는 못하나, 지금? 아직 버드와처는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 아니다, 아니다. 나 버드와처 됐다. 근데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지금. 버드와처로 바뀌자마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친구들한테 밀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이렇게. 아, 제사절정, 제사절정. 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재설정을 하니까 막 화편이 되네요. 음, 나는 그러면 요요. 이번 한 번 요요로 변신해보겠어. 요요 변신. 요요 변신. 변신, 변신, 변신. 와, 내보내줘, 내보내줘. 아니, 어, 오오오오. 오, 내보내줘, 내보내줘. 오, 나이스. 오, 내보내줘. 어, 근데 이 게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 게임,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게이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니, 지금. 아이고, 아이고. 왜 또 넘어져, 또 넘어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어어, 어? 나 요요하고 싶은데? 그래, 그래, 요요, 요요. 나 요요할래, 요요할래.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요요할래. 제발, 얘들아. 제발. 아니, 이 게임. 괴물들 퀄리티는 나름 좀 괜찮은데. 이 게임에 약간 짜잘짜잘한 조그만 버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재설정도 안 되잖아. 어라? 친구들, 미안.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이렇게 요요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나이스. 드디어 마을로 왔어. 방금 전에 친구들이 있던 저 집을 한 번 기습해 볼게요. 친구들아, 놀자. 나 요요야. 나랑 같이 놀아줘. 나랑 같이 놀아줘, 친구들. 친구들, 놀아줘. 친구들, 안녕. 무섭지. 무섭지. 나 요요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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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툰독, 비켜줘. 나 나가고 싶어, 카툰독. 아니, 지금 친구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어요. 아! 나까지 가두면 어떡해. 나 같은 갱원인데. 으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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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이렇게 갇혀버렸네. 자, 그럼 사람으로도 한 번 가볼까요? 바람으로 출발. 어? 여기가 아니냐. 어? 사람으로 알려 했는데, 카툰캠 메드로 출발하게 됐네. 카툰캠 메드 변신. 여기서 또 안 가본 데가 있나? 이렇게 약간. 오오오오. 오? 오!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 트래블데스 게임은 자이언트 친구들이 완전 강한 것 같아요. 자이언트 친구들 막 근처로 가면은 팀교자 나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 여기에 추락한 비행기가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구나. 딸랄라. 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행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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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댄스. 오, 카툰캠 메드. 내가 있으니까, 막 카툰캠 친구들이 옵니다.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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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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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올라가기, 올라가기, 흥. 오, 이 게임 생각보다 괴물들 퀄리티가 좋아서 아주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이야! 자, 오늘은 이렇게 트래버 앤더슨 게임을 로블룩스에서 해봤고요. 이번에 로블룩스에서 새로운 트래버 앤더슨 게임을 해봤는데 아주 괴물들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많은 괴물들이 나온다면 아주 기대가 되는 트래버 앤더슨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